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오늘까지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해야 하는데요. 정작 논의가 돼야 할 과방위는 반쪽 회의에 그쳤습니다. 여야 간의 협의 결렬로 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은 채 회의장에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건데요. 도중에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들어와서 설전을 벌이고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지금 정리하고 있으니까 나가 드시고 이따가 얘기해 주세요. 이따가 얘기하시자고. 사임이어라는 것은 안건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고서 채택했고 나네요. 그래서 분명히 얘기한 거 아닙니까. 오늘 10시에 회의를 열어서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나서 보고서 문제를 협의해서 보건소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보고서 채택의 건이 어떻게 당정 안건이 됩니까. 참말로 나가세요. 나가세요. 이따 저랑 협의하세요. 우리 지금 정리하고 있으니까 회방하지 마시고. 관사가 내한테 명령 내리는 거예요. 얘도 할 말을 하고 나갈 거예요. 나가세요. 나가세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박성중 간사님. 거짓말 한 적 없고. 제가 분명히 들었지 않습니까. 오늘 청문보고서 채택 상위권이요. 아따, 지금 정말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마무리를 하는 데 들어오셔서 회방을 얻는데. 먼저 정하석 논술위원님께서 저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국회가 사실은 국민을 대신해서 서로 싸우라고 만들어놓은 링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야가 싸우는 건 당연한데요. 어떻게 보면 여야가 갈 길을 다 애초부터 정해놓고 그러니까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우리가 하는 것과 관계없이 여당에서는, 여당과 정부에서는 이동관 후보자를 임명할 거다, 강행할 거다. 그다음에 어떤 청문회의 내용과 상관없이 민주당에서는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할 거다. 이 부분에 대한 서로 간에 믿음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런 믿음 속에서 어떻게 보면 갈 길을 서로 가는, 그런 갈 길을 서로 가는 속에서 사실은 자신의 어떤 그런 적극 지지층, 지지자들이 봤을 때 서운하지 않을 정도의 액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선과 함께 갈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경수 의원님, 일단 협의를 해서 회의 열고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말지 결정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민주당은 이미 청문회, 이 청문회가 열리기 전부터 이미 방향은 정해놨지 않습니까? 이동관 후보자를 방송장악기술자라는 프레임을 딱 씌워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이사청문회에서 해명된 것도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하면서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회의는 뭐 하나마나 민주당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구보고서 채택 거부 쪽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뻔히 그렇게 가는 상황에서 회의라는 게 의미가 없는 것이죠. 실제로 회의를 해서 채택 여부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뭐가 문제됐는지 이런 실질적인 협의를 할 것 같으면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전재석 위원님, 민주당은 오늘 오전에 최고위원에 했을 때도 이동관 후보자 자신세퇴해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또 이 후보자 관련해서 법적 조치까지 하겠다 이런 입장이죠?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자료 제출을 상당히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국회에서 정하고 있는 인사청문회에 대한 사실상 이제 무력화를 시도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자료 제출을 요구한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요. 이런 기관들이 법에 따라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 요구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현행법상 교섭단체 간의 합의가 없어도 이것은 고발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고요. 뭐 여야 사이에 또 우리 국민들 사이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찬반 논란이 있는데 이것저것 다 빼고 다 빼고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계에 종사하는 현업 종사자들, 방문계에 정송 기자든 신문 기자든 인터넷 언론사 기자든 간에 할 것 없이 현업에 계신 기자분들이 이동관 후보자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의 기자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이 현업에 계신 기자분들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80%가. 그렇기 때문에 왜 현업에 계신 기자분들이 이동관 후보자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지 집권 여당에서 한 번쯤 성찰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만약에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동관 후보 때문에 정권이 오히려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길을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 말씀으로 제 말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수 의원님, 여당에서는 잔여 학폭 의혹 그리고 언론 자각 의혹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를 거치면서 더 큰 의혹이 드러나지 않아서 대체로 적극한 인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저희들은 지난번에도 정부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만 윤석열 정부의 인사의 첫 번째 원칙은 능력과 전문성입니다. 오랫동안 이동관 후보자가 언론에 종사를 해왔고 또 홍보수석 등을 거치면서 언론에 관한 해박한 지식도 미래에 우리 언론이 나가야 될 이런 것까지도 지금 청문회에서 잘 제시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지금 그러니까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학폭 문제 여러, 지금 몇 달 때 지금 이걸 갖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똑같은 논리가 계속 반복되고 있고 그런데 이번 청문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그렇고 또 인사청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서 결정적인 한방 소위 그것이 없었다. 그렇다면 김진아하고 이제는 임명권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하석 논수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청문회 시작부터 사실은 이런 일이 좀 예견됐던 일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여야 합의가 안 돼서 지금 증인이나 참고인도 없이 진행이 됐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갈 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동관 후보의 방통위원장 내정설은 지난 한 5월 정도부터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아들 학폭 논란, 그다음에 방송 장학 문건 논란,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도 여러 차례 했죠. 그게 사실은 청문회 때까지 또 아까 좀 전에 박형수 의원 말씀하셨지만 결정적인 한방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여야가 갈 길을 간 것 같고요. 그런 평행선 속에서 어떤 부분에서 여야가 정말 대한민국 방송통신 정책이나 정부의 어떤 방송통신 분야가 가야 할 길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었는지 이 부분은 좀 유권자인 국민들이 좀 냉정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대로라면 청문보고서 채택은 민주당이 안 해줄 것 같고요. 결국은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을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니까요. 그냥 그대로 임명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요. 그다음에 이전에 통일부 장관이나 여러 뭐 이전에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야당과 언론에서 국민들이 그렇게 많이 걱정하고 하지 말라는 인사에 대해서도 강행을 전부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냥 임명을 강행을 할 것 같고요. 이 지점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캐릭터에 대해서 잠시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검찰에서 평생을 지내신 분 아닙니까? 검찰의 조직 문화가 어떤 문화입니까? 검찰 조직은 상명하복으로 일컬어지는 그런 조직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명령하면 따라야 합니다. 여기에는 민주공화국의 어떤 토론이라든지 설득이라든지 대화가 있습니까? 대화와 타협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검찰 조직 상명하복 문화에 너무 젖어서 이것을 고대로 지금 국정운영하는 데 정치적으로 상명하복식의 국정운영. 예를 들면 일방통행을 한다든지 흑백 논리로 한다든지 이런 식의 국정운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이사청문회는 하나의 임명을 하기 위한 요식 절차로만 보는 것이지 이것이 국회를 어떤 존중한다든지 이런 차원으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해를 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식의 국정운영 기조가 바뀌지 않으면 이게 윤석열 정부 5년 내내 일방통행식 마치 검찰 조직의 상명하복과도 같은 그런 국정운영 기조가 이어질 것 같아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박경수 의원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검찰 문화의 상명하복, 대통령의 상명하복 의식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검찰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같이 근무도 안 해보신 분이 그렇게 검찰 문화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검찰에서도 충분히 토의하고 다만 결정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따른다는 것이지 토의 아무것도 없이 이 사람을 하면 미국 검사는 뭐 하려고 했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지나친 바깥에서의 억측을 가지고 재단을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비민주적인 사람으로 보입니다. 박경수 의원님은 절대 그렇게 안 보입니다. 네, 오해 푸시고요.